여기? 여기? 불 장난하는데? 여기 간 거 아니야? 뭐 하자 여기? 저거 먹겠나? 우린 뭐? 아니야 춥다 소금이다 고구마입니다 손 한번 닦고 손 한번 닦고 닦았다 닦았나미 응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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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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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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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냉면을 먹을거라고? 응! 냉면을 마구 먹어 일단 끌어 끄고 불판에 열기 때문에 불판에 열기 때문에 냉면을 더 조절하시는 거니까 앉아 앉아 이거 아직 안 조절하신 거 같은데? 이거 때문에 오지 진짜 맛있다 아니, 알지 갖고 거기?